나부터 들어가 있어. 어, 잠깐 여기 피게이 소리기인데? 여기 피게이 소리기인데? 아, 됐다! 야, 승천! 아, 소니한테 뭐 보여주고 싶다. 나 근데 대신히어로 전개하는 거 모르는데. 오, 개멋져, 미칫. 개멋져. 날아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꺾어버리네 다시 한번 해보죠 대 3 드로우 블루 딥 꺼져 너 필요 없어 아 씨발 어쩌로 나라